안녕하세요 알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던 그 e9 서비스 비자에 대해서 5월 2일에 6월에 될 시험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어떤 정보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는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험에만 적용될 수도 있고 다음 시험에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주일 밖에 9 서비스 비자에 전통을 받을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통을 알게 되면 9 서비스에 전통을 받을 수 없는hour, 바로 인사도 적용을 받을 수 없는대로 이 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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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은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태연 함께 kamu Hier calls out the app ONE ID vous 세ınca. 우리 역시 한국 흥미네 한국 소 Jun이 ぶっぱ acquired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도착을 봤던 그 사이트에 상관없이 로그와 대 AWE의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지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Следующий 방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쁘째 비로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仰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신들은 어떻게 그려있냐고, 굴, кому요? 이 자리에 평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이올리 Lyon가 좋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제는.. 이것은 그 donc의 팟폿는의 사퇴를 불러요. 이것이 가급히 PASPORTE야, 6인 30ap 입시가를 만나서 제 recently 소식을 불러서 알게 된다면 이 영상의 영상은 미국의 유형에 조합을 통해 매우 된 기술imos 그리고 이 자막에 싸러가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취득한 자막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막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지? 사실 이 사회에만 지금 이 자막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막을 선택한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는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안에 감사드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압르 그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의미는 그의 의미가 필요한 의미가 없을 때 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일들이 없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일이 없지 않나? 여러분이 또 다른 일들이 없지? 또 다른 일들이 없지? 교수는 글쎄에 이길래, 우리는 2-3%로 이럭니다. 무소가의 시 диагноз이から 7-9%로 이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글쎄에 수업을 안하고 이길래, 이 글쎄에 수업을 안하고 없지? 우리의 글쎄에 이런 게 도라가 없을거죠. 또 도라가 없을거죠. 그리고 도라가 없을거죠. 그러면 이 도라가 없으러 가지는 테허드가 책을 읽어버리고 다른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맞지 않는 것입니다. 2. 1. 6. 에이이의 이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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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골은 6 forgiving 7에 시험에 따라서 이것저것이 이골은 그리고 이골은 또 사람은 이골은 이골은 경계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 영상에서 저에게 이동을 받았을 때 저는 제 7시 아이의 이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은라 이은라? 이은라? 이동을? 그런데 이은라 이은라? 이동을 보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은라 이은라? 이은라? 그래서 저는 이동을 이동을 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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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동을 이동을 네네네네. 그러면 저는 취미닛을 하는 이유가 아니, 이 일일이 아니지 않나, 그것도 안찍지 않나? 이런 사람의 전통을 제공한다고 아니면 왜 이렇게 전통을 받고 그게 안정하지 않나. 이 고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그, 그냥 하나의 문장을 전통하는 것은 그 문제를 안정시키고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하지만 이 문장에서 그 문장에서 전통할 수 있는 것은 왜요? 왜요? 일상의 일상은? 네, 저희는 Telegram에 다시 시장에 대한 것들을 보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아니지 않다. 같은 사람은 2023년에 1.2.2에 4.5에 다음 사람은 2.2에 투你好, 영업이 통째로 그라이도 이낙니다. 하나의 의미가 탁글 틀림에 탁글 안내드리고 탁글 안aby 탁글 receiver 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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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맨터스는 학교들을 이루는 신경시장은 그 사람의 말씀을 이어가기 때문에 왜 이길래는 다만 없지? 왜 이길래는 다만 없지? 왜 이길래는 다만 없지? 한결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저에선 뭐 이걸래? 그래서 저에선 다만 없지? 왜 이길래는 다만 없지? 25 febrirold에 6-7 febrirold에 27000이 남자로 애맨을 걷고 있는지 하지만 1,000이 남자로 남자들 8 febrirold에 바흘, febru지에 기도를 챈다는 것을 주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2,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동차 사업자에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예를 들면 이곳을 대우ful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있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전화가 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대우는 곳에서 이 짓을 대신에 이를 위해 그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고소한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마트 하다 대표도 211, 그 다음에 200 아이도 하지만, 7 아이가 더 나아가 나는 지금 전화번호 하자 나는 이 전화에 대한 전화 나는 이 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그가 나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나는 그가 나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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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은 카드로 그렇게 되면 1 아이디에 로그인 파트와 소음이 1 아이디에 로그인 파트도 조금 글사로 응답도 확인하는 목소리가 남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2년 28 toda 돈이 되는 다음 시간에, 봉허가 아이다, 워낙에, 국제에 28월에, 민리 밴드가 일어왔다, 프로그램밍을 통해왔다, 밴드가 보았을 통해왔다, 헐맨을 통해왔다, 민리 밴드가 일어왔다, 프로그램밍을 통해왔다, 통해왔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이 업체를 통해왔다, 이 수자체의 자체의 통해왔다 이 수자체를 통해왔다. 이 수자체의 수자체는 전해왔다, 이 수자체의 두 명의 삶을 통해 뇌큐 toe시가 있으면요, 이 수자체의 근처에는 둘이 세 명의 사이의 삼성대의 일상에 Three 남성대의 일상에 나는 이 통일을 1,000원으로 보여서, 통일을ới시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MG는 이런 사이트가 발생하면, 이만한 사이트에서 지내고, 이 사이트에서 이사와, 그 시장에, 그 사이트에서 엔터베로,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 그 사이도, 그 사이도 엔터베로, 오글 게 오글 월이리 일정적으로 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는 그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대한민국의 책자와 대한민국의 책자 중에 14 days 정도에 Boire 십 VirtualKec Part 1에서 평가를 지켰습니다 글을 하셔가지 못할 때 다행히는 줄은 글쎄 스포트에 찍게, 내가 글쎄 스포트에 찍게 됩니다 글쎄 스포트에 대한 말씀을 다 읽고 글쎄 스포트에 돈을 다 읽고 AR estate EPC소에 1.5.8 사이트가 맡아 sperm 도착했던 글쎄 스포트에 적어버렸습니다 그의 라틴을 중독으로도 안미지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한 마리인 나도 이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따 2 마이의 날은, 사과과의 넷차에 기차에 그리고 몇 개의 사람은 감사드리도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은 오늘의 사과의 물기를 바래요. 오늘 28. April 29. 이 날은 30. 1. 1개의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1개의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임기관 사람은 다시 아쉽게 하는 일을 하고 아예, 아예, 마음문 있다, Telegram다, 이름을 이만한 사람은 왜 이만한 사람을 넣어? 왜 이러고 싶어? 왜 이만한 사람을 하는지 안한 사람을 넣어? 아니, question, answer, 다. 이것을 뿐이 나는 사람을 넣어, 하지만 저는 이 랩핑 스톡픽을 통해서, 제가 나에게 대학을 할 때, 어둡을 때에 답을 넣어, 만약에 우리가 모의를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은 고수의 복사에 의해서, 나도 이 책을 읽어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지켜놨다. 나는 너에게 영향을 지켜놨다. 내 내 영향을 지켜놨다. 그리고 그く 이렇게 시켜놨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치의 일을 할 때 우선을 한 번쯤으로 그의 영향을 지켜놨다. 나는 그들은 이쁘게 맨에 이노맨이기 롤맨이기, 이 논을 하나씩 일으키는 것 같은 경우가 이스도에 매출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경우